14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 수기자료집 초본에 따르면 공론화 위에 개혁 일안,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도입하면 2035년생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36.1%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. 일안은 내는 돈을 현행 소득의 9%에서 13%로 높이고 받는 돈도 평균 소득의 40%에서 50%로 인상하는 안입니다. 가입자가 13%의 보험료율로 내다가 기금이 고갈된 이후엔 그해 수급자 연금지급에 필요한 보험료를 내는 부가방식 비용률을 적용한다는 가정을 적용했습니다.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35년생의 평균 보험료율은 32.1%입니다. 일안 채택 시 보험료율이 평균 4%포인트 높아지는 셈입니다. 2025년생은 29.3%로 3%포인트, 2015년생은 22.2%로 2%포인트, 2005년생은 14.5%로 0.7%포인트로 미래 세대로 갈수록 보험료 상승률은 커지게 됩니다. 한편 기성세대는 1998년 이후 줄곧 보험료율 9%를 적용받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